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재앙입니다. 자, 오늘 12월 27일 수요일인데요. LS 버트리얼즈의 경우엔 마이너스 10% 가까운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LS 버트리얼즈 보여줘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LS 버트리얼즈 앞으로 반등 흐름은 도대체 언제쯤 나오는 건지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LS 버트리얼즈의 경우엔 현재 10% 가까운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러한 흐름이 왜 나오고 있죠? 바로 어제부터 보호해수 물량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46만 주에 보호해수 물량이 풀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만 주에 보호해수 물량이 추가적으로 풀렸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추가적인 40만 주에 보호해수 물량이 풀립니다. 보호해수 물량이 뭐겠어요? LS 버트리얼즈 공모가 부근 6,000원에 대량으로 잡혀있는 매물대, 청약 매물대에 매도가 가능해지는 시기 이게 바로 보호해수 기간이에요. 그래서 외인과 기관들, 최대 주주들을 제외한 외인과 기관들의 청약 매물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 매물대는 6,000원에 대량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LS 버트리얼즈의 현재가 37,000원 부근에 그냥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해버리는 거겠죠? 6,000원에 잡혀있는 매물대에 현재가에서의 수익 실현을 하면 대략 400% 이상의 수익이 확보되는 만큼 외인과 기관들 입장에서는 LS 버트리얼즈를 장기적으로 끌고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인과 기관들의 청약 매물대가 현 위치에서 강하게 추려되고 있다. 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도 마이너스 11%까지 추가적인 낙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LS 버트리얼즈 보유자 여러분들은 보유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LS 버트리얼즈 현 위치 절대 매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현 위치는 비중 추가하는 자리예요.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오히려 비중 추가를 하시고 이번에 LS 버트리얼즈 신규 진입 누르시는 분들은 정확한 매수 기회를 잡는 타이밍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현 위치는 과대 낙폭자리. 외인과 기관들의 보호 횟수 물량이 한꺼번에 추리됨으로써 과대 낙폭자리가 형성된 거예요. 즉, 이러한 자리에서는 어떤 게 들어와요? 적가면 수세가 들어옵니다. 과대 낙폭자리에서는 적가면 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세를 말아올릴 수밖에 없어요. 자, LS 버트리얼즈와 같이 여태까지 급격하게 시세 분출 흐름이 나왔던 종목들은 어디에서 지지를 받죠? 보통 이 오일선, 제가 분홍색으로 표시해드린 이 오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시세가 말아올리집니다. 하지만 이 오일선의 지지 구간에서 바로 어저께 46만 주의 보호 횟수 물량이 풀리면서 시세가 완전히 이탈된 모습이죠? 이러한 흐름 속에선 개미들의 패닉셀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손절을 고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셀에 동참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단순히 왠가 기관들의 6천원에 잡혀있는 보호 횟수 물량이 풀렸기 때문에 악재로 인한 하락이 아니라 단순한 조정일 뿐이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절대 주가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단계적인 조정 흐름이 동반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조정 흐름이 나올 때는 보통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까지 생각보다 강한 조정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1일 비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는 순간 시세는 말아 올려준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 조정 위치는 절대 매도하거나 손절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 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LS버트레이저의 경우엔 앞으로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두 가지의 명백한 재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LS버트레이저 현재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되면 어떤 게 들어와요? 외인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강력하게 들어올 거고 LS버트레이저의 울트라 커피시터 사업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수급이 붙을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2차전지 섹터가 단계적으로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울트라 커피시터 사업이 크게 수혜를 못 받고 있는데 시장의 수급만 살아나면 앞으로 울트라 커피시터 사업 2차전지 섹터의 섹터 수납매가 돌며 강한 시세 분출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LS버트레이저 앞으로 단계적인 반등 흐름만 이어치면 코스피 200까지 편입되며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 6천억은 들어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최근 신규 상장 종목들이 저점 대비해서 700% 가량 올렸다가 현 위치 강한 조정 흐름을 받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신규 상장 종목들이 최근 강하게 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절대 1위 1위 하지 말고 LS버트레이저 차분히 보유하신다면 앞으로 다시 시세 분출자에 나올 때 300% 이상의 수위 가져갈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LS버트레이저로 지금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분명히 지난 12월 20일 날 제가 어떻게 해드렸어요? 5만 1,500원 이상에서 무조건 전략매도하라고 분명히 매도신호 드렸어요. LS버트레이저의 경우엔 앞으로 다음 라운드픽의 자리인 10만원 부근까지 무조건 돌파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왜 5만원 이상에서 매도신호를 드렸냐면 간단합니다. 지난 15일부터 40만주 이상의 보호해수 물량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했으며 어제 같은 경우에는 46만주의 보호해수가 추가적으로 풀렸죠? 그래서 단계적인 조정 흐름은 피하자 이거였어요. 지난 12월 20일 날 이렇게 정확하게 매도신호를 잡아드렸던 겁니다. 상승추세가 나와도 단계적인 조정 흐름이 동반되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조정 흐름이 예정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상승추세의 상당 구간에서 우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하고 상승추세 하당 구간에 시세가 안착되었을 때 다시 재진입을 하면 된다. 제가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 거겠죠? 근데 아직도 이탈리그린방 입장 안에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안 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아직도 LS버트리오즈 전용 텔레그린방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무료로 입장하시면 돼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무료로 열어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입장 안 하신 분들 지금 당장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LS버트리오즈 전용 텔레그린방 빠르게 입장하시면 돼요. 자 LS버트리오즈 지금 크게 손실 보고 있는 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의 조정 위치는 비중 추가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고점에 물렸어도 현 위치에서 비중 추가를 통해 여러분들의 평당가만 낮춰 놓으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에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이 점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지금 당장 이 텔레그린방 빠르게 입장해서 제가 앞으로 LS버트리오즈의 정확한 매수타점 신호 드릴 때 따라오신 다음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평당가 낮춰 놓으시고 이번에 신규 진입 누리시는 분들은 앞으로의 눌림목 자리에서 정확한 매수타점으로 매집 단가 잡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LS버트리오즈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자리 나오면서 5차 상승 파동 자리 나오면 이 상승 파동의 최고점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도가까지 제가 지난 12월 20일 날 잡아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잡아들일 테니까 지금 당장 LS버트리오즈 보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LS버트리오즈 신규 진입 누리시는 분들은 텔레그린방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죠? 2번 어떻게 입장해요?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LS버트리오즈 전용 텔레그린방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나중에 LS버트리오즈 5차 상승 파동 자리 나오고 라운드폐가 자리인 10만원 부근까지 올라간 뒤에 강한 조정 흐름 발생하면 지난 저점에서 매집을 못 끝내서 최고가 자리에서 수익을 못 챙긴다. 이러시는 분들 혹은 강한 조정 위치 나오고 지난 고가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수익을 못 챙겼다.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무료로 열어드리는 텔레그룸방 빠르게 입장해서 LS버트리오즈의 확실한 매매 타점 정확하게 받아가시면 돼요. 이 번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시켜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텔 이렇게 적어서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2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제가 LS버트리오즈의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비중 추가 단가 LS버트리오즈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앞으로 LS버트리오즈 반등 흐름 나오면서 신고가 자리에 나오면 신고가 부근의 최상단 구간에서의 매도가까지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텔레그룸방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죠? 이 번 어떻게 입장해요?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번호로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 텔레그룸방 안에서는 LS버트리오즈의 매매타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5%에서 20%의 수익 노리고 단계 종목들의 매매타점까지 상세하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이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CS, 모비스, 웰바이오텍 이 세 종목으로 단 하루 만에 20% 이상의 수익 안개드린 만큼 LS버트리오즈의 수익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단계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죠? 이 번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010-469-967의 웹폰으로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LS버트리오즈 앞으로 엘리어트 파동 1원에 상승 5파가 남아있는데 현 위치 어떤 자리에요? 상승 1파? 눌림목 2파? 상승 3파? 눌림목 4파? 지금은 눌림목 4파 자리에 조정 위치에 자리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리에서는 앞으로 상승 5파가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마지막 피날리 슈팅 흐름인 상승 5파 자리에서 LS버트리오즈 보여줘야 여러분들은 무조건 수익으로 빠져나와야 된다. 300% 이상의 수익 가져가야 된다. 이 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상승 5차 파동 자리에서 확실한 수익 못 챙기시면 어떻게 돼요? 라운드 픽의 자리에 10만원 부분에서 강한 조정 흐름 발생하며 하락 3파 나오며 마이너스 40% 가량의 조정 흐름 발생하기 때문에 LS버트리오즈 보여줘야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아있는 마지막 상승 5파 자리에서 확실한 매도 타이밍으로 수익까지 챙겨가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LS버트리오즈 전용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해서 앞으로 LS버트리오즈의 확실한 매매 타점과 함께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챙겨가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방 지금 당장 빠르게 입장하세요.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010-469-9671 윗폰으로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2월에 두산업특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삼성, 미래세, 신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죠?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세, 신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근데 바로 이번 달 12월에 앞으로 3거래일 이내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이겠어요?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무조건 현 위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연이 맞아서 두산 로보틱스가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에서 오픈해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당관 돌파하면서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시세 분출자리 연출되며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저점에서 바로 이 매집주 빠르게 매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 409 코리큐를 리폰으로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 409 코리큐를 리폰으로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 로보틱스의 인수 후목은 바로 이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 409 코리큐를 리폰으로 나와있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